끝나는 거예요. 완벽해 버리는 거잖아요.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자 형님들 그럼 차 찾으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랏스고 컴온! 뒤지는 거예요. 자 형님들 와진성발입니다. 오늘 제가 굉장히 핫한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지금 완벽 뒤져버리게 루스칸으로 지금 직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롱고차 파기절 렛돼지 새끼가 매매단지 어디에서 지금 차 팔아 제끈다고 지금 제보가 귀때기에 쫀쫀하게 드랍더 베이스가 꽂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일 큰 놈으로다가 이 철물점에서 이 몽키 스패너를 샀습니다. 이걸로 바로 그냥 오늘 한 명은 뒤지는 날인 겁니다. 맞다이 날을 제가 준비를 하겠고요. 무조건 이걸로 스패너로 그냥 강냉이 하나씩 하나씩 다 털어버릴 예정입니다. 중파가 여기 이빨이 하나가 없는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한 10개 빼버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루스칸이 타고 갔다가는 이 새끼가 배기 소리 듣고서는 완전히 그냥 꾸끄끄끄끄리면서 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어플이 하나 있대요. 굉장히 심오한 어플인데 뭐냐면은 그 T오르바리인가 이따겁니다. 그 신차, 중고차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완벽 뒤져버리게 그냥 전화 한 통화 없이 어플로다가 딱 그 알림톡 하나 오면은 가서 떠오면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티 안나게 중고차 바리 잡으려고 제가 그 부분은 체킹 앱으로 바리 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광고잖아요. 어쨌든 롱고차 파괴다. 제가 오늘 잡으러 작사할 뒤져버리게 차 좀 뜨고 앱 설명 간단히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먹고 살아야잖아요. 앤 쌉소리고요. 룽고차 너는 뒤졌어 요 내 새끼야. 오늘 뒤졌어. 가보자. 렛쪼. 자 형님들 저희가 그 예약 딱 꽂으려고 했는데 전화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딱 예약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앱을 좀 한번 갈겨보도록 할게요. 아이 귀찮게 시리. 아이 잠깐만요 형님들. 자 T오르 꽂은 상태에서 뭐 어려운 단계가 없습니다. 딱 보셨을 때 신차, 중고차, 바이크 있는데 저는 뭐 룽고차니까 룽고차 간 상태에서 저는 레딜락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딜락 딱 시승 예약 꽂은 상태에서 시간바리 딱 눌러요. 다음 누르고. 그 다음에 뭐 이거 대가리 아픈 거 세 개 누르고. 그 다음에 뭐 전체 동의 한번 때리고. 그냥 이용료 결제 9,900원 갈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. 완벽해버리잖아요. 끝나는 거예요. 완벽해버리는 거잖아요.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자 형님들 그럼 차 찾으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 컴온. 뒤지는 거예요. 자 형님들 룽고차 파괴다 제가 완전히 완판치 꽂으러 가기 전에 뭐 자세차 애매한 거 타가지고는 자세가 안 나와서 레딜락 빠리를 시승을 딱 예약을 했습니다. 티골에서 예약하니까 전화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요. 여기 뒤쪽에 딱 서 있습니다. 차키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뒤진다. 안녕하세요 형님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우리 또 미리 딱 이렇게 때깔이랑 간지 뒤지게 딱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거 형님 뭐 허위 그런 거 아니고 저거 뭐 인증된 그런 참 확실한 거죠 형님. 네 이거는 랭카에서 인증받은 차량이고요. 전체적으로 다 실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편하게 보험 서비스를 누리면서 시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야 좋았어요 형님. 깔끔하네. 일처리 깔끔하신 것 같고 그럼 키 빨리 주셔 빨리 가게. 안에 걸려 있습니다. 안에 걸리고. 아 좋습니다. 이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보시기 전에 먼저 시승 예약을 하신 정보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. 면허증하고 접수하신 그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형님 저 라진성이에요. 아 딱 면상 보면 라진성. 아 뭐 인증이 필요합니까 형님. 아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 아 이 형님 잘 하시네. 알았어요 형님. 자 여기 면허증 딱 보시고 어디 유출하시면 안 돼. 아 네. 됐죠? 저예요 형님. 아 이 형님. 그리고 저기 휴대폰으로 접수하신 내용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보신분에서가 아니라 확인을 하고 시승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언제나 보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차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우 레가리아 보지겠네. 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예약돼 있죠 형님. 네 맞네요. 지금부터 시승 서비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 컴온. 제가 레드락 자세차 타고선 지금 룽고차 있잖아요. 매매단지 거기 딱 중파 있는 데 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승하시는 대표님도 도움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. 형님 그 룽고차 파괴자 혹시 아세요? 아 그 되겠지요? 아 형님 뭐 아시네. 그 양반이 엄청나게 무서운 양반인데 저 볼보 발이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차 뻗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시승해서 지금 매매단지에서 꿀꿀거리나가지고 제가 지금을 잡아쳐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형님. 안 그래도 뭐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이기는 아우 야마가 돌아버리잖아요 형님. 어쨌든 간에 조금 도움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선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싸우스 이고요. 일단 운행하시는 느낌은 어떠신가요? 아 일단은 뭐 이 차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구름이를 떠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갬승다시가 너무 좋아요. 저는 딱 봤을 때 이런 승차감 좋아하는데 티오르바리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뭐 장점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돈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지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시승이라는 게 가능은 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이에요? 원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운행을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장 안에서 차량을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거야 워낙 완벽한 차량이니까 시승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죠. 연식이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. 아 그 차이였군요. 그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운전을 직접 안전하게 하면서 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도입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야 형님 뭐 말이 청산 요새 형님 아 형님 뭐 경력이 어떻게 됐어요? 면변하셨어요 우리? 저는 지금 이제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지금 됐고요.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던 시절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이런 딜러들이나 운전자나 서로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하기는 훨씬 더 편리해진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룽고차 같은 거 허위도 많고 한데 딱 이 마크 앵카 진단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신뢰감이 많이 가고 이 형님 자체가 이렇게 경력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의사가 좀 있는데 우리 룽고차 잡으러 갈 때 조금 많이 도움 주셔야 됩니다 형님 아 그 빌리지 아까 말씀하신 예예 그 래지요 진짜 그 형님 그 보면 좀 쫄 수도 있는데 렛돼지라 좀 덩어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거예요?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우리는 요것만 대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돈으로 움직이거든요. 아 형님 제가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권도 두 개 해드리고 근데 뭐 소개한다 이런 걸로 별로 이렇게 귀때기가 쫀쫀해지지 않으시니까 제가 현금으로다가 백방 드릴게요. 잡아가지고 바로 그 손목까지 뒤로 꺾어만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옷간에 백으로 그러면 원가 백으로 제가 현금으로 바로 계좌 써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홍보도 좀 해드리는 건데 이거 6월달에 뭐 하면은 뭐 혜택이 뭐 있습니까? 어떻게 됩니까? 뭐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6월달 안에는 프로모션이 고급 우산을 드리고 있어요. 6월달 안에 접수해 주시고 시승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뭐 계약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고급 우산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 고급 우산.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. 아 쫀쫀하게 딱 말씀 잘 해주셨고 뭐 제가 이렇게 라관에 쭉쭉쭉쭉쭉 터는 것보다 이렇게 런문과 형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딱 꽂히는 것 같습니다. 티오럴에 국산 신차, 중고차, 바이크까지 완벽하게 통화 거의 없이 깔끔한 이렇게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서 딱 자키만 받아가시면 되는 이런 아주 합리적인 조건에 티오르 앱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룬고차 파괴자 우리 형님께서도 도와주시니까 바로 쳐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! 스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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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